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1년 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아산시가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장애인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무에 선정된 아산시. 올해 말까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수중운동시설과 함께 다목적 체육관과 탁구장, 작은 도서관 등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여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부지가 협소한 데다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 결국 아산시는 장애인체육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시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두 건물을 연결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지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로 인해 준공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사업 부지를 확정한 상태로 이달 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